아 배고프다 왔다 아 그래요? 생존자 중에 한명이 수로님이래요 아 뭐야 또 한명은 또 비호님이라고? 일부러 저격했구만 응? 저격했어 아 화면 화면 보지 말고 하셔요 화면 보지 말고 하기 어? 아 또 신규 맵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비호님이 딱 걸려버렸죠? 하하하하 시작하자마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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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호님 옷 샀다고 지금 자랑하려고 캐비누드 안에 들어가 있었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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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하게 하지 맙시다 뭐야 저사람 시작하자마자 또 견자다 냈구만 여기 사람이 있었는데 방금 네 사림마가 지금 콧노래 부르는거 맞아요 네 사림마가 지금 콧노래 부르는거 맞아요 한 명이 아직 안 나온거 같은데 뷰님 옷 산거 축하드리고요 뷰님 옷 산거 축하드려요 뷰님 옷 산거 축하드려요 견자단을 왜 했어 기다리셔야지 한 명이 아직 안 나왔는데 나갔나? 나갔나봐 죄송합니다 나 아까 살려준 사람이 나오는걸 못봤는데 왜 뷰님이 첩밭다로 걸려갖고 그러게 좀 오래오래 살아계시지 뭐하십니까 거기서 위에서 뭐하십니까 거기서 아 보셨습니까? 아 보셨습니까? 이 지리는 에임 비윤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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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지하실 왜 들어갔어 나 터뜻기고 있었는데 나 터뜻기고 있었단 말이지 아 토끼 파랭이님 토끼 얘기한게 아니었어 아까? 아 깜짝이야 이 말 야 이 깜짝이야 이 아 아 신규살인마 얘기한거였나? 던지는 애가 얘하고 신규살인마 신규살인마는 근데 병을 던져서 맞춰서 저기하는건 아니고 아이고 아이고 이놈이 시끼 건방지다 아 지금 걸려있는 분이 수로님이야? 이분이 수로님이야? 아 어 급할거 없습니다 여기 발전기 두개나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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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텟 찐 하 하 아 아 근처에 있다고 지금 여기 있네! 여 있네! 여 있네 에스로님 여 있네! 아 이걸 못 맞히나? 어 뭐야 이 핑은? 핑이 왜 튀는거지요? 이분 이스로님이십니다 오래 잘 버티셨습니다 뭐죠? 아 발전기 하나밖에 못 들이셨어요? 어 ska b 흐흐흐흐흔 한 분 어디 가셨나 easer 이 사람 어디로 도망갔나? 이 사람 어디로 갔을까? 어? 소리가? 소리가? 소리가 여기서 어디서 나는데 올라갔나요? 여기 있네! 뭐하십니까? 끌테일서 아쉬워요 한 번 더 도전해요 굿굿굿 아란파님 저도 지금 20랭인데요?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데요? 이건 캐릭터 레벨이랑 상관없어요 랭크로 매칭이 되는 거라 szer blue 우유 랩이 슬픈